새우를 이렇게 많이 끓여먹어보기는 처음인데 정글 와서 개도 잡았어 그걸로 진짜 큰 거 있으면 되겠네 그걸 보고도 못 잡아놨 스프 2개만 있으면 진짜 좋은데 세웠다 진짜 매콤한 게 필요한데 스프 2개인데 스프 2개만 있으면 끝나는데 이거 라면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스프는 줄 수 있잖아 스프 1개 스프 2개 4개 남는 거 그냥 넣었어 아 진짜 슈퍼 옆에 했으면 좋겠다 제가 고급 정보 하나를 입수했는데 누군가의 가방이 팀에 먹을 게 있다라는 팀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걸 만약에 저희한테 자주 넣을 때 그냥 저희가 라디언스 같은 거 스프 2개 네? 몇 개요? 스프 2개 아니 아니 물어본 거야 그냥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야 그냥 스프 2개 네? 다 눈 감아 내가 굳이 갖고 오려고 한 건 아닌데 모르고 넣었다가 받자 싶어서 못 뺀 사람 혹시 있어요? 눈 감아? 눈 감을게요 진짜 손만 조용히 됩시다 눈 감았어 앞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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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준이었어 네? 반납하고 우리가 얼굴 나겠네 하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진짜 아셔야 되는 게 갖고 오려고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아니래요 나도 묻어온 적 있었어요 예전에 무더운 거예요 여기 정글 들어오기 전에 먹어야지 비행기 안에서 받은 거 있잖아 그걸 뭐 그거를 가져왔는데 터졌다 그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형은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터지는 게 아니구나 터지는 게 아닌가 보다 먼지나 봅시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뭔데요? 아니 별거 아니에요 쌀을 가져왔겠어 뭘 가져왔겠어? 쌀 갖고 왔으면 돼 야 라면 스푼은 죽는다 라면 스푼은 죽는다 라면 스푼은 그냥 얘기 안 해 라면 스푼은 죽는다 궁금하다 뭔지는 모르지만 아 진짜 별거 아니고 잠깐만 그러면은 와 견과류? 견과류에요 별거 아니라 그냥 견과류 건강을 생각해서 아 슈퍼가 더 나 당연하죠 형 뜨거운 국물이 났습니다 우선 먼저 드릴게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약속한 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얼큰한 국물이라도 정글 푸드 마법 스프도 솔솔 뿌렸으니 이제 보글보글 끓이는 일만 남았는데요 너무 시간이 귀여워 냄새 뭐 하면서 딱 기다리는 지훈이네 지훈이네 와 어떤 맛일까 아 아 아 우리가 저기에서 사먹는 그 냄새 있잖아 이 향 어? 아 음 어 음 음 음 맛 없어요? 어때요? 역시 슈퍼가 들어가니까 맛이 기가ㅁ니다 아 오 이것도 씹었다 어때 아 아 아 아 아